광주 송정역 주차빌딩이 운영을 시작해 송정역 일대의 극심한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입니다.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송정역 주차빌딩은 지상 7층 규모로 장애인 전용 차량 48대와 경차 156대 등을 포함해 최대 1,58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. 요금은 30분에 1,500원이고 10분당 5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며 1일 이용권은 1만 5천원으로 열차 이용객은 30%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